저도 꿈은 꿈일 뿐인데 진짜 부끄럽지만 전 진짜 화가 났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홀 시장님 상까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자료 화면 보여드릴까요? 제가 어렸을 때 상 받았던 사진들 홀 시장님 상까지 받았어요 제 기준 제가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 보일까요? 한 번 볼게요 감각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뒤로 넘겨야 돼요 어 많이 발전하고 있죠? 벌써 발전했어요? 이거는 그냥 보기라고 습관 붙이는데요?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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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